식목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로 한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출근길은 쌀쌀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오늘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은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은 경주가 2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산이 14도, 부산은 16도, 양산은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